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45쪽 나갈 차례죠 중개기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방입니다 자 제 5장은 중개기약 하나 정보방 하나 이렇게 출제하고 있고요 작년 시험에서는 중개기약제도 서식 요령까지 해가지고 서식 내용까지 중개기약에서만 세 문제를 냈었어요 자 그러면 중개기약 및 정보방 들어갑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일반 중개기약 요것부터 나갑니다 우리법 22조에 있는 규정인데 중개기약은 갑을 사이에 빨간색 부담스럽죠 자 갑을 사이에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토지에 대한 거래였어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기약이죠 그러니까 중개기약은 의린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 점 이해해주시고 먼저 이제 우리법 22조에 일반 중개약제도를 두고 있는데 의린 갑이 A에게 중개의뢰했습니다 옆집 B한테 또 중개의뢰하고 또 옆집 C한테 의뢰하고 이 중 가장 거래를 먼저 성사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이용해 이게 일반 중개기약이다 그러니까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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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일반 중개기약은요 주문만 충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기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하여 개혁공사에게 일반 중개기약서의 약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이 일반인에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개혁공사에게 있다 없다 작성할 의무는 없다 나는 쓰기 싫으니까 딴 데가 알아봐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문 닿을 가구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써주는 겁니다 이때 의뢰인의 요청에 작성하니까 네 가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물가 수준을 걱정한다 그래서 물가 수준을 넣어주는 거예요 중개 대상 물에 위치 및 규모를 넣습니다 그럼 위치는 소재지를 말하겠죠 규모는 면적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개상 물에 시설물의 상태 같은 것은 아이라닉이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거래 예정 가격 노지입니다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그리고 보수 분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개기약서를 쓴다면 중개 보수를 미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에 따른 중개 보수를 미리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수사항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넣어준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 중개기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국토부장관은 권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내는 걸 유지하시고 그럼 국토부장관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기약서 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서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실무시간에 이 서식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서식을 정해져 있는데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거 작성했을지라도 별도로 보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용의무 보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약 제도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이 일반 중개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의 형태죠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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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공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법이 의무가 없네요 없는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제 통치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문제는 전속계약이에요 자 그럼 전속중개기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빈출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전속계약은 무조건 로우입니다 그럼 전속중개기약은 이거죠 의리인 갑이 특정개혁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할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물건 개공이 혼자 받은 거죠 이게 전속중개약이다 자 그래서 우리 법 23조에 근거하는데 자 의의 부분을 잠깐 보시면 중개의뢰는 중개사물에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혁공사를 정하여 그 개혁공사에 하나여 해당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전속중개약이죠 이를 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체결할 수 있다 밑줄 쫙 자 그러면 의리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의리인이 특정개공을 정하여 중개의뢰하는 겁니다 나는 요지위만 내놓는다 딴 데 안 간다 그럼 개공이 이것을 승낙을 반드시 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역시 없다 이게 나는 해외인 가야 되니까 딴 데가 알아봐라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문 닫을까 하고는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전속일지라도 체결의 의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럼 전속이었거든요 중개완성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중개완성의 의무도? 없어요 봤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중개완성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할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완성의 의무도 없다 가볍게 얘기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됐어요 그럼 전속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은 개공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피해방지에서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하더라 그래서 전속계공의 의무 아주 잘 묻죠 자 먼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개학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의무에요 그럼 전속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고요 이거 작성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속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있다 근데 일반 중계약서는 작성 의무 없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 전속계약서 작성했거든요 보존도 하셔야 돼요 몇 년?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이제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전속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거래 빨리 시키라고요 중계대생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다만 중계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어요 공개하지 말아달라 조용히 진행해달라 비공개청하면 공개 금지죠 그러면 의뢰인이 아무 얘기 없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럼 공개해야 돼야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공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비공개 요청했을 때만 공개 금지예요 그럼 이제 공개 나가는데 전속계약 후 몇일 내에? 7일 내에 공개 나갑니다 7일에 또 나왔죠 자 그럼 7일짜리 인자야 전등수등이죠 그래서 인자야 7일까지 전등을 소등하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요 7일을 암기하고 있는데 인이 뭐예요? 인장의 변경 등록 7일이고 자 자격증이겠죠? 자격증 받나? 7일 다음에 이제 전 이게 바로 이거죠 전속계약 시 정보공개 7일이고 등 등록 통지 7일에 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소 소집이죠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며칠 전까지 한다? 긴급사회검론한 7일 전이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등 등록증 반납 취소하면 7일 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전등수등 이렇게 지금 암기해놓고요 이거 할 때마다 적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적으셔야 돼요 뭐하러 이걸 지저분하게 자꾸 적어 그죠? 암기표가 지금 너덜너덜 해져 있을 건데 암기표가 너무너무 깨끗하신 분은 이제 장기간 보시려고 깨끗하게 해놓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칠레 공개합니다 인자의 전등수등 안기하시고 이때 이제 공개는 어디에 하느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이게 망신이에요 망 또는 신 이거 또는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선택사항이거든요 이게 중개협법 시절에는요 정보망 및 일간신문 이렇게도 바꿔냈어요 근데 여기서 요즘은 여기서 또는 하고 밑을 바꿔내지는 않습니다 요즘 또는 하고 밑을 바꿔내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따로 어디로 하겠습니까 서명날인 오늘 하게 되는 서명날인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밑날인이죠 거기서 바꿔내지 여기서는 바꿔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 또는 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하는 것은 정당 공개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개했잖아요 공개한 내용은 중개요리인에게 문서로 지체 없이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의륜한테 전속업자가 통제하는 것은 모두 문서 통제입니다 구두 통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중개대 상물에 대한 정보를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지체 없이 공개된다 OXX에요 7일에 공개하는 거죠 의륜한테 통제하는 것은 지체 없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먼저 보고 오죠 업무 처리 상황이 있잖아요 물건 혼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해놓고 해완 가버려면 안되니까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위 이상이에요 2주에 1위 이상은 문서로 우리나라가 통제가 되어있어요 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하게 되어있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게 전속계용의 의무 5가지가 이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전속계용의 의무 5가지인데 우리 교재 지금 이 부분이 제재가 빠져버렸어요 제재가 제재가 빠졌는데 보시면 여기 전속계약서하고 전속계약서 보존하라고 그랬죠 사용하고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기억나세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제재가 뭐다? 업종 그래서 계약서 작성 교반했다 설명서 작성 교반했다 전속계약서 작성 교반했다 그러면 전부 다 업종이에요 보관 의무 위반 업종 이해되시고 근데 정보 공개 의무 있죠 이거 위반하면요 이거는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치를 가면 어떻게 자자랬냐 필치는 등록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계에 걸려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이중 등록을 했거나 등록증 양도되어 있거나 업무정지 중 업무에 있거나 등록 관련되어 있어요 필치는 근데 임치는 등록 기준과 관련되어 있거나 부동산 거래서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 그럼 이건 임치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정보 공개 안 해버리면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치 사유는 모두가 업정 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임치다 제재가 갈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전속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업정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치로 갑니다 그럼 업무 처리 사항 통제 의무 있죠 이거는 전속계약서에 있는 의무니까 이건 전속계약을 위반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는 제재를 할 수 없을 걸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 되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치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공개할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개할 정보는 46쪽 메뉴에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개할 정보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 확인 설명 사항 있죠 이거와 대동소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공개할 정보를 확인 설명 사항을 이용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중위사문의 소재지, 면접, 구조, 용도, 지목 등 특정하게 편한 사항 공개 나가야 되고요 벽면 도배 상태 공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정기 등 시설물의 상태도 공개해야 되고 입지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공개해 줘야 되고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공개해야 돼요 다만 권리자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로 되어 있죠 지금 이거 색깔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 정보는 공개 금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권리자의 성명이라든가 인적 사항 공개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생활 비밀보호 취지가 일단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금지로 되어 있고 그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하는 상도 공개해 줘야 돼요 다음에 거래의 정가격 공개해 줘야 되고 및 공시지가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시가는 다만 임대차에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가도 색깔이 쳐져 있고요 임대차 전속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는 공시가를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럼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을 정리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 옆에 지금 팁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용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수세조이게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해당한다 안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일수나 하신 분은 이걸 들어봤는데 확인 설명 사항 하면서 다시 한번 할 건데 전속 시 공개할 정보와 확인 설명 사항의 차이가 있는 게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가지가 그래서 인적 사항 공개 금지죠 두 번째 공시지가 차이가 있죠 지금 이거는 반대의 견해가 있어요 공시가를 확인 설명서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사항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시가는 확인 설명 사항에 명문이 없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수세 중개 보수조 수는 암기표에서 숫자는 전부 다 중개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는 세금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조세는 여기 공개할 정보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몇 개? 네 개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32회 때 이 문제를 딱 물어봤는데 난이도 최상 다음 중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 중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차이가 없는 거 1번 인적 사항 2번 공시지가 3번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 산출 내용 4번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조세율 5번 입지 조건 몇 번? 5번 나이도 상해 이게 이게 나이도 최상이고 나이도 중급 나이도 중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공이 공개할 정보로 볼 수 없는 것 뭐겠어요? 공시지가 이게 중급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급이고 공시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도 하 하급 다음 중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의뢰의 비공개 요청이 없을 때 공개할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못 나오겠어요? 권리자 인적 사항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빡!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 정도 자 그래서 공개할 정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확인 설명 사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전속중개 의뢰인께서는 자 크게 세 가지 의무로 나눠집니다 위약금 지불의 의무 소요비용 지불의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의뢰인 의무는 모두 전속중개계약서 상의 의무입니다 전속계약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위약금은 전속계약을 의뢰인이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거든요 얼마 물어주게 돼 있냐면 중개 보수에 다하는 금액으로 물어줍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인데 유기한 내 다른 개구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 그럼 이게 그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갑은 다른 개구한테 또 중개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전속이란 개념을 외신해서 B한테 또 의뢰하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갑은 A한테 위약금을 물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위약 두 번째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A를 따돌린 거예요 따돌리고 둘이 몰래 만나기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났다고요? 지하다방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지하다방 사건이에요 그럼 이때 갑은 A한테 뭐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위약 그래서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든가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했다 그럼 이제 위약금으로서 중계부수에 대한 금액을 물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비용 지급의 의무가 있는데 이 소유비용은 개공의 지출비용을 물어주는 거다 지출비용을 그래서 이건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아파트 내놓고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신 을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랬더니 의뢰인 그래? 그건 내가 삭개어른 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계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을 우리 뭐라 부른다 스발상 맞죠?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그럼 이건 배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속개공이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인데 이게 소유비용 지급의 의미예요 단 조건이 중계부수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중계부수 50%몸이 내에서 소유비용을 물어준다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했죠 그래서 50% 내에서 소유비용을 물어준다 그럼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상거래가 됐을 때 갑이 A한테 지급해야 될 중계부수가 100만원이었다면 자 갑이 스발상과 거래했습니다 이때까지 지출한 개공의 비용이 60만원이었어요 얼른 막간이 물어줘야 된다 50만원까지 물어줘야 되고 30만원이처라면 30만원 전액 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소유비용 지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거래했을 때는 중계부수 50%를 의미 내에서 소유비용을 지급한다 여기까지고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전속중계료는 협조할 의무가 있죠 여기까지 이게 알고 있는 정보를 고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서 전속계약제도는 절대 틀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틀리고 싶어 틀린 것은 아니겠죠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유인물 아 전속은 유효기간이 있죠 참 유효기간 이것도 잘 물어봐요 전속은 유효기간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몇 개월 3개월 원칙을 하고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그럼 오늘의 유인물 1번입니다 꼭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칠판에 나오는데 뭐 여기서 풀어오면 되지 뭐 지금 나가는 유인물이 만만치 않죠 지문들이 어렵죠 이게 사실은요 원래 모의고사 한 해분 한 해분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한 해분이 그래갖고 문제를 약간 손을 댔어요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고쳐놓았다는 그랬는데 그리고 지문이 그래도 어렵습니다 좀 이게 내가 아주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소문난 선생인데 요즘은 절대 어렵게 안 내 절대 어렵게 안 됩니다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는 내가 되게 쉽게 내요 특히 이게 우리 모의고사 봤나요 5월 모의고사 봤어요 아 봤는데 분위기가 별로 나쁘진 않네 잘 보셨는 모양이네 어려웠어요 내가 문제를 못 봤어 5월 내꺼 아 우리 저기 홍덕기 교수가 냈을 것 같은데 홍덕기 교수는 내 스타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갖고 뭐 지난 4월 거는 내가 봤는데 문제 잘 냈던데 4월 것도 지금은 여러분들 중계법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암기도 안 돼있어 안 돼있고 수업만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적응력이 안 생겼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테스트는 1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차를 내가 공부해온 부분을 마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1, 2, 1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기준점은 뭐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학원 평균 학원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평균점에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미달했는가 넘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학원 평균점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원 평균점을 넘기면 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원 근데 평균점 미만으로 맡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 보완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개사법 홍독기 교수가 냈으니까 믿는 선생이니까 문제 제대로 냈을 거예요 우리 중개법 선생들은 우리 해커스에 있는 중개법 선생들은 전부 다 정통 이상한 문제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나중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공부가 탄력받았을 때 7, 8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공룡 진행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몰랐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성질난다고 바로 찢어버리고 학원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꼭 중개법을 80점 이상을 득점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라고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을 맞아버리면 잘못하면 시험장에서 100점 맞는다니까 이거 우리가 뭐하러 100점 맞아 이거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우리 과목은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맞는 게 좋긴 좋은데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을 득점 못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은 1년 동안 모든 시험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던 장판지 문제를 보던 하여튼 동영 모의고사를 보던 가장 고득점은 어디서 한다? 시험장에서요 중개사법은 시험장에서 내가 1년 동안 과정 중에 가장 고득점을 시험장에서 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80점 못 넘겨도 돼요 시험장에서 넘길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안 믿는 눈빛이야 다 안 믿는 눈빛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야 빨리 이 어려운 수험기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야 돼 민법을 믿으면 절대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이게 왜 그런지 알죠? 1차 100번 합격했어 자격증 줘요 안 줘? 안 줍니다 2차를 통과해야 돼요 2차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요청한 경우라도 교육공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중개 계약은 그래서 임의적 계약이에요 체결이 강제된 안정이기 때문에 임의적 계약이다 자 그럼 맞고요 2번입니다 계약공사는 법정서식에 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속계약서식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여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3년간 보관해 줘야 되죠 맞고 다음 3번입니다 계약공사는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에 1회 이상 2주에 1회 이상은 의뢰인에게 문서 통제해야 되죠 맞고 4번 계약공사는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층이 없는 한 권리자의 인적 사항 중개 부수 등 중개 사문에 의한 정보를 7일 내에 공개해야 된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인적 사항이 틀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틀린 걸 끼워 넣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중개 의뢰인은 전속중개기약 유효기한 내 다른 계약공사계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다 위약금지 의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약 제도를 봤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으로 내려갑니다 역시 이제 매회 출제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인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교사 상호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의의 부분을 잠깐 보고 갑니다 지금 46쪽의 맨 밑에 의의 국토교통부장은 개업공인교사 상호관 이게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별도로 밑줄은 안 치겠습니다 개업공인교사 상호관 부동산 매매 등의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축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기 자 이자가 거래정보사업자죠 이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키워드는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네요 지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은 일정수 이상의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로 가는데 먼저 지정을 받고자 한 자는 지정요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 지정요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가지인데 먼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정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셔야 됩니다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벤을 얘기하는데 부동산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게 첫 번째에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 하면 되니까 법인 개인 따지지 않고요 외교인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단 중계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중계법인의 겸업범주에 부가통신사업이 없죠 그러니까 지정불가 다음 두 번째 가입이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몇 명 이상? 500 이상이 돼야 되고 이들은 두 개 이상 시도해서 각 30명 이상일 것 숫자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데 괄호 놓기를 이것도 두 번이나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가자고 그랬어요? 5 빼기 2는 3이다 5, 2, 3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5 빼기는 3이다 500명 이상 두 개 이상 시도 각 30명 요래 암기하시고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가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기사입니다 기능사 아니에요 한 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정보원이니까 공인유사가 고용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인유사도 한 명 이상이 고용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버라는 표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용도로서의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래요 이게 바로 서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갖출 것 그럼 이것은 가입이용 신청한 개공의 컴퓨터가 아니죠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이걸 확보하는 거예요 컴퓨터 설비를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표에 사후전공컴으로 돼 있거든요 컴퓨터에 의한 거래 시스템이니까 사후전공컴 사 사 오 전공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눈으로 익히세요 눈으로 익혀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5 빼기 2는 3이고 한 명 한 명 정보처리기사 공인유사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확볼 것 이 정도 그래서 필히 이제 기억을 꼭 해주시고 올해 이거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정절차죠 이제 지정절차인데 먼저 신청을 들어가요 그럼 지정신청은 당연히 국장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때 신청서에다 첨부할 서면 이 서면을 여러분들이 겁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서면은 지정요건을 기억을 하면 서면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먼저 신청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된다고 했으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이 있거든요 이 사본을 제출하는 얘기지 이거 내고 두 번째 가입이용 신청한 개공이 그 신청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0장 이상의 신청서 들어와야 되죠 그 사본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청서가 가짜를 작성되면 안되니까 중개사업소 개설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그거 그래서 그 등록증 사본 부분이 바로 이게 색깔 칠해져 있죠 그죠 그 점 주의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직증 사본 들어와야 되고 공인기사 자격증 사본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자격증 사본도 색깔 칠해져 있죠 이게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증명서를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왜 이게 색깔이 쳐져 있냐면 지금까지 계속 등록증 원본을 냈었어요 지금 그죠 등록증 원본 기억만 한번 살려봅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등록증을 언제 냈냐면 원본을 종별변경할 때 기억나세요 공인기사인 계곡으로 등록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종별변경이죠 등록증 원본 내야 되고 그 다음 또 중개사업소 이전 신고합니다 원본 첨부해야 되죠 등록증 다시 받아야 되니까 맞죠 기억이 나요 등록증 원본 이전 신고할 때 이거 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 기억납니까 원본 첨부해야 돼요 다음에 인장 등록 기억나세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신기하게 등록증 원본 첨부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거 거기고 등록증 재교비 신청할 때 훼손하고 이거 분실은 첨부할 수 없지만 변경 기재한다 그러면 재교비 신청할 때 이때 원본 첨부해야 되고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이때는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안 하면 안 하면 백과 증 미반납 백과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는 사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인인사업 쪽에서 유일하게 등록증 사본 내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에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도 지금까지 우리 등록 신청하거나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등록 같은 경우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갔죠 지금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 안 냈어요 근데 여긴 또 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눈여겨보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공인인사업 쪽에서는 등록증 사본과 자격증 사본을 내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실무 마지막 편에서 이거 한 번 더 내는 게 나와요 실무 마지막 편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법원장에게 신청할 때 이거 내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이게 왜 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격증 사본 같은 걸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장 나란히 하신다 바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보시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정 신청할 때 국장이라 그거 추섭스러워서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도 없다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지정해 주죠 며칠 내 30일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정 신청 나란 지정을 30일 내 해주게 돼 있는데 원래 행정기관 업무 처리는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또 30일이에요 왜 넉넉하게 30일을 줬다고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라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또 공인사 법 쪽에서 있잖아요 30일은 두 분 밖에 없거든요 기억을 해두면 되게 편한데 30일짜리 이거 지정 신청 들어갔다 지정해 준 게 30일이고 또 하나 30일 기억나세요? 그럼 모니터링 기억나요? 저처럼 암기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 내 하게 돼 있죠 전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일도 공인사 법 쪽에서는 두 번 30일도 두 번 한 달도 두 번이에요 기억에 두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기억하면 편하죠 편합니다 자 그럼 30일 내 지정을 해주게 돼 있고요 이때 지정대장이 기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제 대장이 세 가지가 다 나왔거든요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대장이 있는데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기재하고 지정서까지 나가버립니다 자 그럼 지정이 됐어요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운용 규정을 지정할 승인 맞는데 운용 규정은 정보망 운영 회칙이죠 이거 그래서 정보망 운영 회칙 그러면 등록 가입 절차 들어가 있고요 회비징수 절차 들어가 있고요 개공과 거래공사 합장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운용 규정에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걸 지정하여 승인받고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누구 승인사항?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 있죠 이건 몇 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 3개월 그러니까 키워드가 운용 규정이 나왔죠 그러면 3개월이 꼭 나와야 돼요? 3개월에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자 운용 규정 승인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절차상 숫자는 33, 1년을 기억합니다 33, 1년 두 번째 기억할 점이 이 절차 33, 1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억이 되신 분은 기준점을 잘 받으세요 기준점 그러니까 지정을 받은 자가 3개월 내 운용 규정 승인 받는 거죠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운용 규정서를 정하여 국토부 장원의 승인을 3개월 내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OX X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용 규정은 지정을 받은 자가 3개월 내 받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운용 규정 승인을 받은 듯한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아니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해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점 절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제지에 관한 사항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세 번째 기억할 점이 지정 취소 사회예요 그래서 지정 취소권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있겠죠 이 자에게 지정 취소권이 있고 지정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목에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를 잘 바꿔내는 것이 여기에 바로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면 틀렸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취소를 하기 전에는 청문이라는 걸 하게 돼 있죠 그럼 청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하듯이 의견을 듣고 증거를 주사한 절차입니다 이게 청문이에요 근데 언제나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거래용고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용고사업자의 해산으로 인하여 지정을 취소한다 이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사망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취소하기가 부운정일사 이렇게 암기했어요 부운정일사 그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부정 지정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운 운용기정 재정 승인 변경 승인 위반 운영했다 그러면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정 정보 관련 사항 암기표에서 정자는요 정지 아니면 정보요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러면 거래용고사업자는 업무정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암기표에서 지정 취소에 분정할 때 정은 정보 받기 안되죠 정보요 그러니까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되거든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여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정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다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산 등의 사로 계속 주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되죠 부운정 1사 이렇게 암기합니다 부운정 1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때 지금 여기 500만원 이하 과태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운영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500만원 과태로 사유게 돼요 그럼 이거는 기억날 것 같은데 거래용고 사업자는 500만원 맞고 운명하셨다 운명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운명 500과 사유가 운명이에요 거기 운명 그러니까 운용 비정 관련 사항을 위반했거나 명 암기표에서 명자는요 명칭 아니면 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명칭은 여러분들이 백과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백과고 그럼 명은 명령이겠지 500과니까 그래서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오박과 이렇게 되고요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그럼 거래용고 사업자 거래용고 사업자 거래용고 사업자 거래용고 사업자 위반하면 지정 취소의 일다실이에요 지정 취소의 일다실이다 1년짜리 징역사유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되고 표정시비하는 것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금지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인데 그냥 들으시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거니까 들으시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정 정 이 정이에요 정보 관련 사항을 거래용고 사업자 위반했다 그러면 1년짜리 징역사유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우리 개공이에요 개업공인공사는 정보명에다 대고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안되죠 그럼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거래를 거래가 됐어요 정보명에다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됐다 그럼 이거 삭제해야 되죠 거래 사실을 통보해주게 되어있어요 거래용고 사업자에게 그러면 거래가 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통보 그러면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업정이죠 거기 마지막에 있죠 개공에 대한 제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개공이 정보명에다 정보를 거짓 공개했잖아요 그럼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업정이거든요 이건 개공이 해야 될 업무잖아요 정보공개 업정이죠 근데 거래용고 사업자가 정보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이건 지정취소의 일다실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꼭 나눠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이게 지금 회차를 잠깐 따져보면요 31회 때 지정취소 사회를 물어봤거든요 32회 때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 물어봤거든요 이건 틀려라고 작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 거래용고 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럼 지정대장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인 지정서를 내주면서 거기다 기재하고 내준나 그랬죠 그럼 지정대장에 들어갈 내용 이 자가 누군지 지정받은 자의 성명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상호 명칭 들어갈 테고 다음에 지정을 언젠지 지정연언일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자격증 보유에 원한 사항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건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거니까 그냥 가볍게 찍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건 강의에 반영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교재는 써있어요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 써있고요 그 다음 33회 때 지정취소를 또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답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지정취소 갖고 지금 뽕을 뺐다는 얘기죠 32회 때는 이거 틀려라고 작정하고 냈고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가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라고 그랬는데 지정취소 갖고 계속 물어봤으니까 올해 시험에서는 분명히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건드릴 거예요 분명히 이해되세요? 근데 물론 이런 분석은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된다? 닥치는 대로 풀면 된다 그죠? 자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한다 자 이런 질문들 이건 조금 심한데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한다 이게 틀렸죠? 개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틀렸고 2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의 정보방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혁공사가 600명 이상이 된다 600명이 아니고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이 되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 운용규정 자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나중에 문지풀이할 때 이런 스킬들 키워드를 연습을 할 건데 운용규정 나왔죠? 그럼 숫자가 몇이 나와야 된다? 3개월이 나와야 돼요 30일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운용규정은 3개월 내 받는 거죠 이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도 아니에요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자는 3개월 내 운용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 틀렸고 4번 지문 개혁공사가 정보방에 거짓으로 중심을 해야 된 정보를 공개 자 개공이 정보를 거짓 공개했죠 그러면 이건 개공이 해야 될 업무다 공개한 업무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행답이었고 5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와 개혁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중심을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나왔죠 지정을 최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를 바꾸는 것이 바로 여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and 1-1이에요 정보 관련 사항을 입어냈으니까 됐죠 그럼 코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자 그러면 교재 49조 제6장 개공 등의 의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4개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소례배상과 보증설정과 금지행위 약국 각각 한 문제씩 4문제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은 우리가 내용은 조금 어려워하는데 시험 문제는 대단히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보예요 자 그럼 먼저 기본적 윤리화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29조 1항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9조 1항에 개업공인교사와 소속공인교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니어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부담하느냐 이 정도만 유의하면 돼요 그래서 품위를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하려면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그럼 중개보조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품위라는 것은 전문 직업에서 지니어될 품격과 위험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품위고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품위 위주가 있는데 우리 법이 소공사가 명문으로 지금 현재 전문 직업이라는 걸 명시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 의무도 우리 법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했는데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건 서법관계 전반이지만 대원칙이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개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 이것은 신의 성실에 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공과 소공이 역시 부담하고 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지금 실려 있는데 판례를 잠깐 소개하면 공동중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갑의 개공은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죠 신의 성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A, B가 이제 공동중개해서 갑의 간행을 선사시킵니다 그럼 A와 갑은요 중기기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어요 그럼 자신과의 위탁관계 없는 을에 대하여는 없느냐 있다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리인과 거래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서 신의 성실로서 그 권리의 진위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B 역시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요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 성실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동중개했다가 만약에 의리 손해를 입었다 그럼 A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근거가 뭔데 이게 약간 애매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확실하게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 판례 읽어드리면 개공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공사의 개입을 신뢰하고 거래하게 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상 권리의 진위 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등 업무상 일반적 주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 이해만 해드시고요 그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현재 우리 개공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럼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거든요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니어야 될 주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라니게요 정확한 개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니어야 될 주의력 이게 선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선관주의는 운전자 평균인들이 지니는 주의력 개공의 선관주의라는 것은 개공들 평균인들이 지니어야 될 주의력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인정된 근거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중기기약 있죠 중기기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법에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임이라는 것은 사무처리기약을 얘기해요 사무처리기약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겠다든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길을 맡겠다 모두 위임기약이에요 이거 그럼 위임은 사무처리기약이고 우리 부동산 중기기약은 물건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수임인이죠 사무처리 맡은 자예요 그럼 이 자의 지위와 중기에 있어서는 개공의 지위가 유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임인은 민법상 선관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역시도 이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기기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니 수임이지는 선관주의물을 개공역시도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인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갑이 A에게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중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당연히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여기서 선관주의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부동산 등기부를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 때에서 소유자로 갑이 등재가 돼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이 자에게 사진이 붙은 신문증 날라게 되죠 그래서 주민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갖고 둘이 확인했더니 일치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선관주의를 다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최소한으로서 기본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다 개공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이 자가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 이걸 갖고 있는가 나아가서 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여기까지 해야지 선관주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판례 그게 그래서 그 판례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개혁공사는 선량 관례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매도 의리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는 필요할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알아보시겠죠 여기까지 해야지만 선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 미확인 사고 있죠 그러니까 권리증 확인하였다 사기당했다 그럼 경우에 7,8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는 거고 이로 말미암의 의리인이 손해 입었다 그럼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실무상 꼭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권리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증만 확인해도요 대다수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언제 확인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기 전에 맞죠? 그러니까 겐장계치 겐장계치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증 미확인 사고 그러니까 권리증 미확인은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협회에서 이거 전부 다 구상 들어옵니다 100% 들어와 이거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서류 미확인 사고는 중과실 사고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비밀준수무가 나오겠죠 우리법 29조 2항의 주문인데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무가 있죠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적용 대상이 좀 특이한데 개공 등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공 등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어요 이 말은 중개 총사 전체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그래서 보조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29조 2항이 그렇게 돼 있죠 개공사 등은 입원 및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지휘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입원 및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비밀준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인 설명 사항이 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데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의뢰인이 숨겨달라고 합니다 비밀을 지킨답시고 고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지가 먼저예요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없고요 또 다른 법에 의해 강제된다 민사절차나 형사절차상 증인 출석합니다 그럼 증언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밀 지키는 안 지켜야 되고요 세법상 세무조사 안 한다 그럼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승낙이 있다 그럼 당연히 비밀로 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은 되도록이면 비밀을 안 알도록 애써야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럼 이건 이제 위반했을 때 제재를 꼭 기억하는데 비밀준수무를 위반했어요 제재 1-1이다 1년 이하의 적돈 천만의 불금 이왕사칭 표정시 비금지 비밀로 설제 1-1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이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개공등이 기피반생을 하고 있으니까 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의사표시 해버렸죠 그럼 이때는 비밀로 설제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럼 경찰서에 비밀로 설제로 잡혀왔는데 피해자가 아무 얘기하냐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럼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처벌되고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 못해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거와 똑같은 형법사위의 문제가 폭행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폭행죄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이제 폭행으로 잡혀가면 결국은 피해자하고 합의바오라고 그러죠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서 합의서가 써지면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딱 들어가면 절대 폭행으로 처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합니다 해제조건부범죄 이제 해제조건, 정지조건 아시죠? 웬 한숨? 민법이 어렵긴 어렵죠? 어렵긴 어려워요 아니 손님만 잘 모시고 다니면 되는지 되면 되지 아니면 그놈의 해제조건, 정지조건 알아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인지라 하긴 해야 돼요 참 말이 어려워요 해제조건은 조건성치제는 계약효력이 발생이 일단 되는 거죠 조건이 성치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정지조건은 조건성치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조건이 성치되면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데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조건이 성치됐죠? 그러면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조건 범죄라고 해요 이게 해제조건, 정지조건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우리 그 저 민법총칙이 2학년 아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는구나 법대 과정에서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민법총칙 들어가고 1학년 1학기 때는 법학개론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이게 있는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을 취득해야 못해요 일단 못합니다 다만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능력은 인정하죠 상속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복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태아인 상태에서 유복자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태아가 언제 사람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야도 논란이 있죠 언제 사람이 되느냐 그래갖고 민법학자들은 태아의 그 사람이 되는 시기를 전부 노출서를 취하고 있어요 전부 노출서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애가 전부 노출됐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 거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저 형법학자들은 좀 더 빠른 시기를 봐요 형법학자들은 우리 공부할 때는 진통설이 그랬어요 진통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통을 시작하면 걔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전부 노출되기 전에 진통이 있는 상태에서 엄마를 살해했어 그럼 두 개의 살인죄예요 두 사람을 죽인 거야 이건 사람이에요 진통을 시작했으면 이게 근데 민법학자는 전부 노출설이죠 그러니까 민법학자에 따르면 한 사람 죽인 거지 진통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형법학자들은 좀 더 빨리 봐요 사람을 보는 시기를 이게 근데 진통이 있기 전에 살해했다 그게 낙태죄지 이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눈이 아주 반짝반짝해 그냥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해제 조건부 문제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민법 충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민법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차 감옥의 실력 특히 민법의 실력은 경험으로 봤을 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 있어 또 시간을 두고 투자했다 여기 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민법 공부는 연못에 눈 내리는 거라니까요 연못에 눈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에 눈 내리면 티 안 난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밤새 내렸어요 밤새 해갖고 더 이상 눈이 녹아들지 못하는 거야 그럼 표면에 살짝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때서부터는 쭉쭉쭉 올라가죠 민법 공부가 이런 공부 그러니까 이게 쌓일 때까지는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문제 풀어보면 맨 35점 4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파고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는 절대 파고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탄력을 받기 전에 절대 파고들면 안 돼 파고들어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봤죠 이제 수업 민법 들으면서 교재에다 메모를 했어요 열심히 다음 주에 갖고 메모한 걸 봐 왜 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 거야 계속 반복이 그게 왕도예요 왕도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일 봐야 된다고 그랬죠 1차 과목 매일 봐야 돼 조금시라도 매일 봐야 됩니다 1차 과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속삭해요 1차를 그래서 2차는 근데 하는 순간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2차 과목은 안기 과목이라 어차피 수업 쭉 듣다가 한꺼번에 이제 본격주는 내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쭉쭉쭉쭉 올라가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중계법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중계법을 하다 보면 이제 7월달 위에 지속적으로 할 건데 공부를 계속 하다 오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와 있지 그분이 와야 돼 그분이 그분이 누군지 알죠 문제를 보면 보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잘못된지 딱 보여 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 풀고 연습하다 암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분이 딱 와 있습니다 빨리 오신 분이 언제 온다 2차 9월 늦게 오신 분 10월 더 늦게 오신 분은 시험 보기 전날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오면 중계법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건 찍어버리거든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유지한다는 얘기지 그분이 오신 분들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너무 겁내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비밀 준수음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죠 50페이지 갑니다 오늘 문제가 이거는 하나 나가 있죠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유인물 3번 문제 개공 등의 의무와 관련한 세배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개공사 및 소속공사는 전문 직업으로 지진이 될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맞죠 개공 소공 품위 2번 개공 및 소공사는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업무 수행해야 되죠 맞고 3번 개공 등은 2번 및 다른 법률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지어가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야 되죠 맞고요 4번입니다 비밀 준수문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다음 5번 비밀 준수문은 개공 등이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만 부담한 의무이다 OX X죠 죽을 때까지 지켜되죠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확인설명 의무로 들어갑니다 확인설명 의무 이게 지금 뜸했네요 물론 지금 30일의 마지막 출제로 되어 있지만 전혀 안 낸 건 아니었죠 지문 하나 정도는 32에 33에 3번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낸 게 이제 31회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하는데 이게 확인설명 의무 가지고요 장난을 치면 여러분들 좀 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그림으로 계속 연습했는데 우리 법 25조가 갖고 있는 확인설명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의무를 명시했어요 하나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그러면 확인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했고 중개가 완성된 후였어요 완성된 후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그래서 확인설명 의무는 우리가 그림으로 계속 연습했다는 이유가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불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습니다 자 확인설명 의무거든요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취득하자는 의료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쌍방이 아니죠 취득 의료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죠 하거나가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and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그럼 이거 제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교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근거 자료가 뭐였냐면 토지에 대한 정보로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토지용계 확인서 등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서만에 관련된 각종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확인설명 의무가 색깔 티려진 부분 그 부분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확인설명은 의무의 주체가 누구다 일단 개공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를 소공은 할 수 있어요 소공이 그래서 소공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 보조는 이거 작성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제 소공과 개공이 확인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의무 자체는 개공이 부담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 완성되기 전 취득 의륜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확인설명 의무였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설명 사항이죠 그러니까 확인설명 사항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설명 사항은 먼저 중개 사물의 소재지, 면접, 구조 등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되죠 기조 다음에 소위권, 연세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설명해줘야 돼요 권 그럼 기본적인 사항 설명할 때는 대장 등을 제시해야 되고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금액 설명해야 되죠 거래 예정금액 그럼 거래 예정금액 FM 설명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현재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다 매도인께서는 얼마에 내놓으셨다 내가 나름대로 이 물건을 조사 확인해본 결과 그동안 거래사를 봤을 때 현재 이 금액은 얼마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브리핑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브리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죠? 그냥 손님이 내놓은 대로만 가죠? 이거 시세보다 싼 거예요 그죠?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 브리핑해야 되고 다음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나가야 됩니다 보수 분쟁이 많으니까 브리핑하세요 이거 브리핑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급 시개도 딱 정해놓고 보수 금액 산출 내역 모두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여기는 투기과일 지구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설명 나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도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모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상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수돗물 잘 나오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나아가서 뭐 보일러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벽은 누수가 있는지 바닥면 수리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모두 설명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면이죠 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된 환경조건 브리핑해야 돼요 환경조건, 환경조건 암기했죠 일조, 소음, 진동 이 세 가지다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일조소음, 일조량은 어떤지 그 다음에 공사장인데 소음은 들려오는지 지하철 진동할 때 진동은 있는지 일조소음 진동 등의 이렇게 환경조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요즘은 문제가 이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층간소음 어떻게 뭐 해결이 안 되는데 층간소음이 두껍게 해도 울리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손님 한 분이 6개월 만에 이사했다고 그래갖고 그거 아주 한 번 난리 났다고 이사하는데 곰팡이 때문에 난리 났지 그래갖고 어쨌든 그 우리도 뭐 위층에 그냥 새벽에 막 뛰고 애 떨어지는 소리 쿵 소리가 나 그래갖고 애가 막 울어 애가 떨어진 거지 침대에서 그래갖고 막 쿵쿵쿵쿵 소리 나고 막 그래 그런 말 다 깨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 할 수도 없더라고 우리도 애기 저기 그것 때문에 이사를 했거든 6개월 만에 한 번 신혼 때 얘기 안 해야지 절대 절대 얘기 안 해야지 강아지 키운다는 얘기도 안 해야 돼 다 순진하게 다 하고 언제 해 그거 이거 우리가 배울 때만 하는 거지 참나 배울 때만 하는 거 배울 때만 그러니까 제가 합격자들 모임에 솔직히 잘 안 갑니다 저는 합격자들 모임에 잘 안 가는데 아픔이 있어서 그래갖고 근데 합격자들 모임에 가면 내가 하는 소리가 있어 이제는 중계법 잊어버려라 중계법 다 지키고 어떻게 해 꼬뚝하면 감옥 가고 그러는데 그죠?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 진짜 우리 그 개공 중에 한 분이 완전 FM FM 나는 FM하고 써 있어 나이가 나보다 두세 달 많았거든 근데 나는 고지식해 하고 얼굴에 써 있어 그냥 근데 이분이 한 분 그분 때문에 계약 깨졌다니까 계약서 쓰러 손님이 왔는데 공동 등기였거든 그쪽이 물건 지었지 우리가 손님 지었고 써 깨졌어요 그거 때문에 그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 있죠 그거 때문에 깨졌다니까 그분이 브리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그 임차인이 받는데 아니 주인이 사인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동의 사인을 해주는 게 그게 생겼어 그러니까 특이하게 그걸 사인을 해주게 됐는데 이거 사인을 하라 하니까 이거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 하니까 물어봤겠지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이대로 설명했어 이거 나중에 그 임차인이 전세금 이거 안 돌려주면 은행이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기 위해서 이거를 사인을 받는 거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이게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손님이 겁나니까 나 안 해 걔가 깨졌다니까 그래갖고 거기 문 닫았어요 결국 그 사장님 문 닫았어요 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문 닫았다니까 그래갖고 지금 실장으로 근무해 그래갖고 거기 실장으로 근무해 그 사장님이 아주 죽을라게 잘라지도 못하고 아니 일을 손님하고 아니 이게 이 저 뭐야 뭐야 FM FM이 우리말이 뭐죠 고지식 FM이 무슨 고지식입니까 네 원리원치 네 원리원치 아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아 이 손님들이 자꾸 겁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손님한테 불안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원래 형식적으로 받는 거다 그러고 말아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환경조건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도로 및 대중교통사항과 연결해서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지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몇 미터 폭 접하고 있는지 대중교통사항은 뭐가 연결되고 몇 번 출근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시장학교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백화점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기산물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립 및 세율이죠 그러니까 취득 조세의 중립 및 세율이니까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노후천탑에서 지방교육세까지만 설명하면 되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암기하자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게 두음자가 기권거수였죠 기권거수 공시면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그래서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기권한 사람은 거수와의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그 환지세라는 세목이 있어요 없어요 환지세라는 세목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인지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사항 거래이전금액 중계보수민 실비의 경우 그래서 모두 암기해야 되고 이걸 암기하는 주된 이유가요 우리가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으로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암기해두는 거예요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를 암기하고 나아가서 우리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있죠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이걸 이제 전시간에 했는데 이게 대동소의하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권리관계 설명하는데 권리자의 주소는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손님한테 소유자가 누군지는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설명을 해야죠 근데 이거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소유자가 누군지는 공개하면 안 돼요 맞죠? 공개 금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공시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는데 공시가는 전속업자가 공개를 하게 돼 있지 이게 근데 이제 설명서에 공시가 쓰는 란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래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공시가를 설명사항하고 비교를 물었을 때는 절대 안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 공시가 차이 있다라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아 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차이가 발생했고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있다고 그랬죠?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요 이게 공개할 정보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주세도 공개할 정보에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브리핑 사항은 맞죠 그래서 네 가지가 딱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가면 잡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계약 시 공개할 정보와는 그 밑에 메모가 돼있죠 플러스 표시로 권리자 인적사항 중개, 보수 취득 관련 조세의 중립, 세율에서 차이가 있다 이랬죠? 거기 공시지가 빠져있죠 공시지가 왜 뺐느냐 공시지가는 이걸 반대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통교제거든 다른 교수님들도 이 책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교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시지가는 빼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상태완한 자료권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항들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취득 의뢰하는 게 브리핑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람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면피권을 준 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상태완한 자료유권이에요 그래서 계획공사는 이거 필요하다면 매도인, 임대인 쓰는 분이 제일 잘하니까 매도인, 임대인에게 상태완한 자료를 중개사분의 상태완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완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시설물의 상태가 있었죠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었죠 이게 그래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조건 자료 있죠 이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공시 권리 있죠 미공시 권리 그러니까 미공시,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단의 설명서에 쓰게 돼 있죠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요 상태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 시 벽 환 어디서 들어봤는데 실시벽환을 그죠?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기본확인사항에 들어가는가 세부확인사항에 들어가느냐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확인설명서 주거용서식에서 세부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네 가지 실시벽환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어 있는 물건의 권리상단 미공시 권리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투부 상태 환경조건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기억나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책에 써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시벽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 마지막에 미공시 권리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제 권리관계란에 쓰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료들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불응시 조체예요 이 자가 그럼 매도인들이 불응했을 때 어떻게 주체했느냐 이 사실을 취득근혁에 일려야 된다고 그랬죠 불응하게 되면 그래서 취득근혁에 설명을 하고 하거나가 아니에요 하고 중산물확인설명서에 이걸 기재도 해야 됩니다 둘러야 된다 설명을 하고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이 살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님께서 불응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불응시 조체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제 소유자 등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증표를 신분확인하신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법상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계약 체결할 때요 계약서 쓸 때 신분증 달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분증 보고 주소를 기재하죠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본을 남겨놔요 그래갖고 그 이분이 다녀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 우리가 카피해갖고 사무소에 같이 편체를 해서 보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유자 등의 확인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럼 이거 확인설명 의무에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유인물로는 제가 지금 나갔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있죠 추가된 사항 이게 바로 이제 들어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지금 나갔는데 이게 계약공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사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이거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 대고 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이나 지왕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이 있는가 이것을 세무서에 또는 그 시군구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 사항을 고지하게 되어있죠 기억나요? 아무 기억이 안난다 유인물에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개정사항 있는데 한번 읽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 주택임차인이에요 이 자에게 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주택전세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나갔고 요거를 지금 현재 고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참고로 우리 주인법 개정된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주인법에도 그러니까 주인법에도 추가된 사항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보고에서 임차인에게 이거 먼저 들어온 그 임차인들 있죠 특히 다가오주택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게 되어있죠 제공하게 되어있고 나아가서 완납증명서 세금완납증명서 임차인한테 제시하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주인법에서는 요기종이 들어와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개공은 해주게 되어있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것에 대해서 쭉 제공을 하게 되어있고 이거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국세진수법 지방세진수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게 그것이 유인물에 써있는데 직접 세무서에 가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동의를 받아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천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이거 세금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참고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걸 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예를 해주시고 이제 제재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제재 51쪽에 찾았습니까 그럼 이 제재에 대한 부분 기억을 해두시는데 그러면 계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거나 또는 설명의 근거자를 주지 않았다 계공 제재가 뭐예요 500과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업정 아니에요 500만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근거자 지지 않았다 소공은 자격 정지다 소공은 자격 정지야 꼭 기억해 두세요 제재 자 그래서 확인설명 의무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계공사 소속공사도 작성은 가능하다 계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이건 쌍방을 얘기하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했어요 다만 공인연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인데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계공이죠 계공이고 이걸 소공은 작성할 수 있다 보존은 작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쓸 때 쓰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는다고 했고 자 이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 작성하는데 이게 확인설명서예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를 법정서식에 작성하는데 기본 몇 부 작성해야 돼요 기본 세부죠 그러니까 법정서식으로 작성하는데 기본 세부입니다 공동중개실은 몇 부? 네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 이상을 작성하여 쌍방에게 규부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규부예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은 취득 의료인한테만 하지만 설명서는 이전 의료인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당사 쌍방 모두에게 규부하고 한 분은 보관합니다 몇 년? 3년을 보관하는데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실무석으로 전부 다 원본 보존하고 있는데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전자문서는 뭐냐 하면 확인설명서를요 스캐닝 하는거죠 그래갖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해갖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에요 그렇게 저장해도 된다 이게 알아서 이렇게 되구요 그러니까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면 된다 이게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우리 전자계약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전자계약을 해야 되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적으로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였고 자 그럼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인데 이거 미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시니까 잡힐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둘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잡힐하고 도장을 찍을 것 그래서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시냐 또느냐 바꾸내는 곳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누가 해야 되냐면 계약공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계약공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때 법인은 누가 해야 돼요 대표자가 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설명서가 쓰였다면 책임자가 해야 되겠죠 대표자까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책임자가 합니다 이 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중개행위 했다는 얘기는 확인설명서를 썼다든가 확인설명 했다든가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계약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서명 및 날인 잡힐하고 도장을 찍는다 근데 그 김영 날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 있죠 김영 날인 김영 날인은 위법합니다 그럼 이 김영이 뭐냐 기록할 기자 이름 영자죠 그러니까 인쇄된 이름의 도장만 찍는다 이걸 김영 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쇄된 이름의 도장만 찍으면 이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잡힐하고 꼭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게 서명 및 날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감독 나오면 그런다고 했잖아요 등록과 층이 서류 보자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류 보면서 필체를 확인한다니까 서명한 거 있죠 필체 확인해요 필체가 똑같은 거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내 필체 연습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기 위반시 제재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위반시 제재 그러면 이거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다 서명 및 날인하였어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그럼 지금 서류 보존이 두 번째 등장했죠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 3년 전속 계약서도? 3년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하였다 모두 뭐다? 개공 업무 정지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하면 자격 정지 됐죠? 이 정도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판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 자 그럼 교재 51쪽이죠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에 대한 1번 판례거든요 이 판례는 기억을 해두시는데 물건에 만약에 근제당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채권채구액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되고요 근데 쭉 갚아나서 현재 남은 금액 이게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나오면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브리핑할 때는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하기를 확실히 한 다음에 알려주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2번 판례는 2번 판례에서 참고해 주시는데 다가구 주택 일부를 중계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여 그걸 제시하여 설명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지금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중계할 때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이 모두 임차인보다 선순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이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에 이걸 브리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주인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거 제시하라는 얘기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확진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서 개공은 이 임차인한테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 이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는데 개공은 중계람에 있어서 중산물이 아닌 물건이나 그 지위 권리를 소개할 때도 이때는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지역주택조합 있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조합원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 지역주택조합이 어디까지 지금 사업이 와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또 토지 매입은 어디까지 와있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브리핑이 나갔어야 된다 그래서 중산물이 아닌 것을 소개하더라도 선관주를 다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거 권유하는 것은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고 무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후단에 있는 내용은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다 그러면 확인설명사항에 명문은 없지만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였냐면 그 그 주차장 임대차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주차장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중요한 게 그거였죠 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하루에 몇 대가 주차가 되고 월 고중차가 몇 대인지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계약체를 이어볼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이건 선관주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수 30만원 받자고 하루종일 주차장 앞에 가서 의자는 관제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란히 이기고 사무소에서 사고 나면요 대공척에 못 면해요 못 면합니다 이거 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는 그거예요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잖아요 양도를 중개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우선물입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상인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님한테 브리핑했어야 된다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대전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죠 미공시 권리를 여기다 적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판례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판례 정도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이 정도 자 그래서 확인설명 의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잠깐 볼까요 오늘 유인물 4번 문제예요 중산물의 확인설명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올해 지금 확인설명 출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재 다른 건 몰라도 제재 꼭 정리해 두시고 다른 건 거의 실수 안 해요 그럼 갑니다 1번 중산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소공사도 할 수 있죠 보조는 안 되고요 2번 계획공사는 확인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중개의료에게 제시해 줘야 되죠 교발 의무는 없고요 3번 계획공사는 의뢰인이 중산물이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한 경우 이를 취득은행에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체크포인트는 설명하고 기재되어야 된다 맞고요 4번 중개행위라는 소속공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밑날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밑날인 뜨면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이죠 확인설명서라겠으니까 서명 밑 날인해야 된다 모든 소공 아니에요 중개행위라는 소공만 계공과 함께 서명 밑날인이다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확인설명할 사항에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중미세율도 포함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개공이 확인설명을 의문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개공 500과 500원와트로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교부 보존 안하면 없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그럼 52쪽으로 갑니다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예요 역시 이 부분도 매회출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그럼 거래계약은 그거였죠 가불간의 거래를 개공이 소개했다 그러면 의리인과 의리인사에 체결되는 계약 이것이 거래계약이죠 그래서 의리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은 중개계약이고 의리인과 의리인사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계약이라 한다 그럼 개공은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전문가로서 계약서를 작성교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개업공인인교사 소속공사도 작성은 가능 이랬고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문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연장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신은 업무정지다 이랬는데 서류관련 의무 위반이니까 당연히 업정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음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 그럼 소공은 작성할 수 있고 의무의 자체는 개공이 부담한다 보조은 작성할 수 없고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래요 그럼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이다 장금이다 계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시가 중개 완성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서식이 있느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못 씁니다 다만 시행령에 국토교통부장원은 거래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서식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이면서 왜 표준 서식이 없다 했습니까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기정이 하나가 더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일반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요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어요 현재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몇 부 작성해야 됩니까 이것도 세부 공동중개신은 네부 작성하여 거래당사 쌍방 모두한테 규모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거래당사자 교부합니다 그리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5년동안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류보존 세가지거든요 다 나왔죠 전속계약서 3년이죠 확인세면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중개완성문서니까 그래서 5년동안 보존해야 돼요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그럼 개공보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교부 보관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서명 및 날인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거고요 분사함소는 책임자가 합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예요 이 자는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모든 소공이 아니다 역시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과목 전체에서 서명 및 날인할 서류 일단 두 가지라고 기억하면 돼요 서명 및 날인 서류는 두 가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맞죠 그럼 다른 서류에는 절대 서명 및 날인이 아니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소공이 중개행위 했을 때 서명 및 날인할 서류 있죠 이것도 두 가지 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뿐이에요 그럼 우리 소공은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소공이 서명 날인 의무가 발생되는 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뿐이다 이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씁니다 쓸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재 미리 한번 짚습니다 제재를 짚어보는데 이게 개공이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기업을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여기까지 개공이 위반하면 이거 제재 뭐예요 업정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니까 업무 정지예요 업정이고요 근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있죠 이것은 임취다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물러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임취로 가는 거예요 임취로 갑니다 근데 소공이 소공이 중계행위 했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에 소공이 쓰면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했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중계약서 그럼 소공은 자격 정지다 그래서 다운 썼다 걸리면 누가 썼다 해야 된다고요 소공이 그래서 어쨌든 소공은 자격증이다 개공은 임취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거짓 작성 금지 제재가 임취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써줘야 되고요 이때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필수기사항이 있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수기사항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홉 가지죠 먼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명 주민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건에 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재지 면접 구조 지목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계약일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거래금액 들어가야 돼요 이거 금액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여러분들이 가끔 속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예정금액이었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금액 예정금액 공개할 금액도 예정금액 일반계약서 쓰는 금액도 예정금액 전부 다 예정금액인데 거래금액이에요 이거는 거래금액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걸 생각보다 많이 속아요 그래서 거래금액이고 그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연원상 모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에 인도일시 기재해야 돼요 그럼 물건 언제 인도하는지 그럼 인도일시는 통상적으로 잔금일과 일치하겠죠 잔금칠 때 인도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인도일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민법에서 공부했죠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제세공간을 정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일시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다음 권리이전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이전의 내용은 주로 제목에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계약서였다 소유권 임대차계약서였다 임차권이겠죠 권리이전의 내용이 그거고 다음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 그럼 조건기한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걸 조건 농지증을 받을 걸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면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중산물 확인설명서 규빌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설명서 하도 안 적어버렸다니까 설명서 규빌자가 계약서 아예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설명서 규빌자는 계약일과 통상이 일치하겠죠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내용을 써줍니다 약정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약정내용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뭐 담보책임에 대한 특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다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노란색으로 써있는 게 우리 두음차 딴 거 아닙니까 이게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 인표랑 이제 하산할 때가 되가네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당사자와요 그러면 안 돼요 인표랑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인표는 일금도죠 한푼도 일금도 권조가 있대요 권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으로 안개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 이렇게 제가 안개하고 그럼 콕 집어서 거꾸로 필수기상 아닌 거 아주 잘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기제 원한상 이것은 필수기상 아니다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인 거래계약서에 중개 보수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고 취득 관련 조세도 기재하라는 얘기 없죠 예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무지하게 잘못고 그 다음에 기재사항으로 잘못는 건 또 뭐냐면 기재사항으로 잘못는 게 이 세 가지 인도일시 들어가고요 권리제한 내용 들어가고요 설명서 교육일자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도 확인설명서 교육일자 있죠 이거 아주 무지하게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하기로 암기한다 어차피 2차 감옥이 암기 감옥이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기억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하기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거래기와 스피르기상 아주 잘 모르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이 서류도 아주 잘 물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가 여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화기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쌍방 모두에게 언제나 완세트로 나가야 돼요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화기 증서는 중개 완성되면 언제나 쌍방 모두한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일반계약서 전속계약서는 일방에게 나가는 거겠죠 중개계약시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일반계약서는 교부할 의무가 없죠 교부음과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3,4,5죠 전속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3,4,5로 기억하시고 근데 보증관계 증서는 이거는 보관하는 게 아니고 게시해놔야 되죠 게시 게시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잘 묻죠 이거 거래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일반계약서 서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느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이게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냐 여백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제재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이거 제재 뭐다 업정 맞죠 그럼 설명서 작성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이것도 업정 맞죠 근데 보증서 있죠 보증서를 게시를 안 했어요 제재 뭐예요 게시의무 위반 백만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게 게시의무 위반 뭐예요 백과 게시의무 위반은 백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속계약서 작성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습니다 이거 뭐다 역시 업정 이렇게 되죠 업무 정지죠 일반인계약서는 작성교부 의무가 없으니까 제재가 있을 텍이 없죠 그러니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무 업정 맞잖아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 있죠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두 가지죠 거래계약서와 일반인계약서가 있죠 그래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서식이 있는데 일반인계약서는 서식이 있어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서명 날인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낸 적이 있고요 서류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낸 적이 있고요 다 그래서 이제 서류 값만 잡아 두시면 돼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플러스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53쪽 메뉴의 표 밑에 공인전점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사업 운영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서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죠 그러니까 이제 공전소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걸 32회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까지 받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증설정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손해배상과 보증 아 문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5번 문제 공인인전점은 영상 중개 완성 시에는 개혁공사의 업무활동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1분은 3년간 보관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개공은 완성된 때 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다 맞아요 1분은 3년간 보관한다 그러니까 원본을 3년 보존한다고 하면 틀렸어요 그죠 4분을 보존해도 되니까 근데 원본 4분 전자문서는 다 빼버리고 3년간 보존한다고 하면 맞았죠 그러니까 원본 4번 전자문서가 다 나오거나 다 빠지거나 그래야 돼요 단 공전서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하죠 그래서 맞고요 2번 개혁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규부일자가 기지되어야 한다 맞아요 이거 아주 잘못 씁니다 계약서에 설명서 규부일자가 들어가게 돼 있고 3번입니다 개혁공사는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5년간 보관 공전서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맞죠? 여기에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이것 때문에 어떤 교수만 나하고 한번 대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쌈딱 이거지 또 모의고사를 이제 감수를 해달라고 보낸 거야 감수를 해달라고 우리하고는 나한테 감수하라고 안 보내더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감수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참고해요 전속계약서 3년 보관하라고 했죠 전속계약서는 3년 보관 규정이 어디냐면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대통령령에 있지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분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전속중계계약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낸 거야 틀린 걸로 그래갖고 내가 전화했지 그 교수는 출제자한테 그 교수는 전화해갖고 이게 틀린 걸로 이거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을 바꿔서 이렇게 냈던데 이거를 꼭 우리 수험생들이 기억을 해야 되나요? 모의고사에 낼 정도로 그랬더니 시험에 그렇게 내니까 그렇게 내야 된대 그래갖고 시험에서 그럼 그렇게 바꿔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지식이 일천해서 저는 맵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진짜 비꼬고 있지 기분 엄청 나쁘겠죠? 이게 그랬더니 나도 기억이 안 난대 교수님 제 기억에 낸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틀리게 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어버렸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문제 그대로 다시 살려놓은 거야 이거를 그래갖고 나랑 대판했지 그래갖고 다음부터 그 교수님 낸 문제 나한테 보내면 내가 다 그어버릴 테니까 절대 보내지 말라고 이게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중개법 선생님들에게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됩니까? 옛날 중개법 시절에 그렇게 장난을 심하게 쳤거든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역반에 그 기출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출문제 보면요 명쾌합니다 아예 태클 못 들어와요 이거 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푸는 요령도 이제 다 말씀을 제가 전역반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온유이 중요합니다 이걸 진짜로 국토부림으로 바꾸려 놨고 이걸 틀리게 만들었다 진짜 아니야말로 시험지 확 찢어볼 일이지 이거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안 내니까 걱정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맞았고요 다음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지문이에요 이거 기억하지 않음인데 어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했다 개공이었죠? 그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OXX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 틀렸어요 근데 소공이 만약에 거짓 기재하면 자액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손해배상과 보증설정 자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설정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33회 때 출제가 안됐습니다 왜 출제가 안됐느냐 출제 안 할 걸로 일단 예상을 했는데 이게 손해배상과 보증설정은 한 문제 비중이거든요 근데 32회 때 세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갖고 통상 이제 전회에서 세 문제를 내버리면 다음 회에서 쉬는 기향을 보여요 그래갖고 아마도 안 낼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시험에서 안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법 30조 1항과 2항이 거기 53쪽에 손해배상 책임 성립요건의 거 동그라미 1번 이게 30조 1항이고 동그라미 2번이 30조 제2항이에요 잠깐 읽어드리면 개혁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밑줄 안 겪겠습니다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해 놨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고위과실이라는 책임으로써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개혁공사는 자기의 중개 사업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해 놨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유는 사무소 제공 책임은 고위과실을 유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요건을 지금 읽어봤는데 대전제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 피해돼요 그리고 개공에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무소 제공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그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고 고위과실과 손해받생, 사무소 제공과 손해받생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관계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상당성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상당인과관계설이고 이게 판례와 통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 피해야지 우리 법상 책임이에요 그럼 중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 우리가 판례로 지금 연습을 할 건데 중개 행위의 범위를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 행위를 공부했거든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 행위는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었죠 그럼 중개 행위가 아닌 것을 소개했다든가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건 중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이 중개 행위의 범위는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 행위의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넓게 해석해서 업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중개 행위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만 해두는데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다가 손을 입혔어요 그럼 권리 분석은 소개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중개 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라고 해석했고 또 중도금 잔금 등기 서류 교부에다가 잔금 같은 걸 편취했습니다 거기서 손을 입혔어요 이것도 중개 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왜 특이이냐면 중개 완성되는 시점이 계약 체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까지는 우리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중개 완성 후에 되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민법이 관여할 일이지 근데 이것도 중개 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고 이거는 납득이 돼요 자 최근의 판례는 관리 대응을 해주다가 손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위임을 받았는데 이걸 전세로 쫙 놓고 전세금 모아서 해외 도주해버렸죠 이 관리 대응해주다가 손을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넓게의 서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대전세는 중개 행위하다 입ait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공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는 일부로 했다는 얘기죠 일부로 과실은 실수로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고의 과실 이걸 귀책사에다가 오르고 고의 과실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뭐라 간다? 과실 책임 그럼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원칙이 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과실이다. 고위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제공했다 손에 입혔다. 그럼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라는데 고위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였죠. A의 중개사무손데 여기서 갑일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와서 소개했다는 얘기죠. A는 사무소를 제공한 제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인 갑과 을이 손에 입게 되면 너 무조건 책임지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원래 이게 다른 사람을 무등록업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자에게 사무소 제공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네가 신뢰를 제공했으니까 이자는 도망갈 게 뻔하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무소 제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때는 개공 A에 고위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 개공공사가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이제 두 번이나 왔죠. 사무소 제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또 하나 고용인의 업무상에 이루어 인한 책임. 기억나요? 고용인의 소공이나 보조원이 의르에게 손을 입혔어요. 그때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도 고위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개공에. 그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무과실 책임의 성격이 있는 것인 두 번뿐입니다. 사무소 제공과 고용인의 업무상에 이루어 있는 경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실 책임이에요. 그 다음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입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손해배상 책임,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의 임대차를 소개하는데 이 주택에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개공이 고지를 안 했어요. 임찬한테. 그럼 가압류가 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임찬에게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서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리고 후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야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될 사태에 이르는 경우는 책임이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는 상당성 정도 있어야 되는데 상당성이란 말이 뭔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 정도의 결과가 있더라. 이런 관계만 있으면 인정되는 게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술 한 때 그 예를 든 적이 있죠. 아주 미운 놈이 있어갖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너 죽어라고 뺨을 딱 때린 거야. 근데 그 자가 사망해버렸어요. 이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통상적으로 뺨을 한 때 때리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상당성이 없습니다. 그 자의 특이체줄을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한 때 맞자 흥분해갖고 혈압이 상승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살인죄로 절대 처벌을 못하고요. 살인의 고의는 있었지만 폭행치사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이게 바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이었어요. 세 가지가 이거였고. 자 그럼 이제 이거 넘어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이겠어요? 증명. 피해자에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장안은 피해자가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이 소멸시효는 우리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데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해요. 몇 년 내 행사해야 된다? 3년. 그 다음에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 행사해야 돼요. 단기 몇 년? 3년. 장기는 10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청구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은 계속 30조 1항과 2항이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유사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나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개공의 중계료만 하면 아마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대요.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위자료. 그죠?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법이 우리 중계분야의 보충료를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개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지만 민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배상해야 되니까 전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공은 이제 돈 없다 오리발 내면 의료의 피해부니까 보증을 설정하도록 한 거죠. 그럼 보증 설정은 의무다 선택이다? 의무죠.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2억을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의룐에게 2억 3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개공은 2억 3천만 원 배상해야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보증기관은 2억에 따른 배상 책임만 있죠? 보증금액이 이거니까. 그때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보증기관 지급 책임이 없어요.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책임이 있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개공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예를 들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셨다 할까요? 그냥? 네, 좀 셨다 하죠. 자, 여러분 교재 53쪽에 그 판례를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그 1번 판례 있잖아. 이거 생각보다 지금 잘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법에 지금 30조 1항과 2항에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사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혁공사에 한정되므로 개혁공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개혁공사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보조원은 중개보조원뿐만 아니고 소공사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제3자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자, 그 다음 2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엄청 잘 냈던 판례인데 중기기약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개공에게 의뢰인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무료 중개를 하더라도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확인설명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이 된다. 이게 그 판례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기행위 관련 판례였거든요. 이게 매매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치한 규모라든가 또는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규에 관여한 개공이 그 잔금 중 일부를 횡량했다. 이게 그래서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는 얘기고 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하다가 손입혔어요. 이것도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했죠. 그게 이제 중개행위 관련 판례의 바로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역시 이게 바로 이제 관리대행해주다가 손입힌 경우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건데 다세혜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관리 및 월세임디차 계약이 체결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위임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채권적 전세계약 체계라고 그 전세보증물 편치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현재도 ING죠. 현재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일순아 신문은 이걸 다 들어봤는데 그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물건이 거의 없다 그랬죠. 다 월세라고 했는데 소유자로부터 이제 위임을 다 받은 거죠. 통상적으로 그런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주인분이 사무소에 계약하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사무소에 전부 다 계곡한테 이거 위임장 준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월세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전세로 넣는 거지. 그럼 이제 전세는 엄청 잘 나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물건, 전세물건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전세금 대출이 이율이 아무래도 싸니까 우리 그 젊으신 분들 대충 다 받죠, 대출을. 그래갖고 월세 내는 게 부담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래갖고 전세로 이제 쫙 놓는 거지. 놓고 3개월 정도를 놔요. 3개월 정도. 그럼 이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이 사기범인 개공이 주인분한테 입금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내. 그리고 이제 쫙 모아가지고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3년 전이니까 그때 60억 사기사건 벌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월세 위임받았는데 전세금을 60억을 모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그러면요. 사기범은 도망갔죠, 필리핀으로. 공동중개했던 개공이 있죠. 필리핀으로 갈 수 없으니. 죽었지 이제. 다 물어내야지. 손님 붙인 중개업소는 다 물어내야지. 맞죠?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중개할 때는요. 전세물건 중개할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전세물건이 맞는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행하 입힌 경우, 손해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라고 해석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5번 판례는 그거. 이거 지금도 현재. 이제 ING인 판례죠, 이것도. 이것도 지금 실무에서 이런 사기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개공은 자신이 중개를 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기업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으면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 판례 이거 아주 생각보다 잘냅니다. 그럼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전세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설명서 써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부업자가 손해 입었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 사건이 그거였다고 그랬죠. A의 중개사무소였는데 갑과 을이 와서 연장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전세연장계약서.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연장계약서를 통상대로 써줄 때는요. 개공이 도장을 안 찍거든요. 그 대서류 정도 해갖고 약간의 보수를 받고 그냥 써주고 말아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이거 을이 이 연장계약서 가지고 전세계약서 대출을 받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다면요. 개공이 정상적으로 도장을 찍고 설명서까지 다 교부합니다. 중개한 것처럼 직접.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서 다 써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에서 3일 뒤에 전화 왔다고 그랬죠. 당신이 중개한 거 맞느냐. 맞다겠지. 대출이 실행됐거든요. 3개월 동전 뒤났어요. 또 은행에서 전화 온 거죠. 임차인 을이 연락이 안 되던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느냐. 전화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이 전화번호는. 없음 전화번호. 그죠. 고객의 사정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사기임이 밝혀져가지고 은행이. 대출해 준 은행이. 개공A가 협회 공제 가입이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대본까지 인간 겁니다. 이 소송이. 그래가지고 대본에서 뭐라 하느냐. 함부로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 그런데 자신이 소개하지 않았는데 전세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설명서도 교부가 됐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외한 대법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에 입었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공한테 책임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사기가 많다겠어요. 뜸할 때 사기가 많다겠어요. 뜸할 때. 거래가 활발할 때는 사기가 오히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탱탱 놀고 있는 거지.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데 사기가 많아요. 요즘 같은데.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과 을이 보수를 넉넉히 주겠대. 그리고 써달라는 거야. 이게 웬떡이냐고 써준 거지. 그죠? 그래갖고는 결국은 이제 써줬는데. 그 갑과 을이요.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다른 중개업소로 이미 들렀던 거죠. 써달라 하겠니까 다른 중개업소는 찝찝하니까 안 써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써준 거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어서 계약서 달라면 안 써줍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그거라고 했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중개를 안 했는데 계약서를 써주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나 행정사법 위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그게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연장계약서 쓰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중개했던 손님은 연장계약서 써달라면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써줘요. 써줍니다. 써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안 써줘요. 근데 써준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실무에서요. 그 실무 있을 때 연장계약서 우리 손님들이 써달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중개했던 그분들이 써달라 하면 난 무료로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무료. 난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 왜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써주고 나면 우리 사장님이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니 땅 파서 이거 사무실 운영하는지 아냐고. 맨날 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내 말대로 해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써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거 써줬다가 아주 큰 코 다친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따져볼게. 그럼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2억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은행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기사건이 터지면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물어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개공한테 7,8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20,30%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억의 손해배상인데 2억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그럼 개공은 1억 6천 배상에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4차는 피해자인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 한다. 기억나요? 과실상계.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만약에 과실이 있었다. 그럼 이걸 상계시키는 거죠? 지금 퉁 치는 거예요. 이걸 과실상계라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관련 판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여 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보증설정제도로 들어가는데 그럼 보증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언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근데 우리 분사무소거든요.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전이 아니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설치신고 전? 맞아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전까지 들어가야 돼요. 미리 들어가야 되죠. 분사무소는. 다음 보증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의 방법이 있죠. 재정보증인 세우는 방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공제는 어디서 운영하는 걸 얘기한다? 협회.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는 무조건 협회입니다. 농협, 수협공제, 우체국공제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공제만 대상사항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보증보험과 공제는요. 성격이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지금 실려 있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민법 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들어봤죠.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를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고 했고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상법의 보험편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의 보험편이 있죠.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된다. 우연한 사고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사고가 이미 발생돼 있었다. 그럼 그 보험계약은 무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안아야 한다. 이러한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개혁공사가 공제 가입을 하는데 사기고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일 사기를 쳐야지 하고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공제 가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회에서 이 사실을 알았지. 그래가지고 사기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 가입했으니까 이 공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한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럼 되는데 그래서 개공이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 가입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 확정돼 있다라고 판단하여 우연성이 결회되었거나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제계약 그대로 유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공제 가입했다 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미. 그래서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됐습니까?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은 이 공탁은요. 이제 공탁법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고요. 공탁은 법원에 가서 현실적으로 금액을 예치하는 건데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공체로 예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설정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설정금액. 요게 지금 올해서부터 바뀐 거죠. 그럼 법인인 개공은 얼마 이상? 4억 이상. 법인이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분사함수 얼마 이상? 2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죠. 주된 사무소 보증설정금액에다 계속 업, 업, 업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함수를 두 개서 두고 있다. 이 부분에 최소 보증금액. 8억 대야 됩니다. 기억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공입니다. 얼마 이상? 2억 이상이죠. 개인은 2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신 법인 얼마나 통행시켰어요? 2천만 원. 차라리 봐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역농협,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모두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들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지역농협은 등록도 필요 없죠. 한국자상원인에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등록은 안 하지만 지역농협이 보증설정 신고는 2천만 원 이상을 업무를 기시하기 전까지 설정해야 되죠. 해야 되겠죠? 보증설정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등록증을 내주죠. 이게. 그래서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으로 통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건데 참고라고 그랬죠. 그 지금 현재 우리 서울보증보험에 2억을 가입하면 연간 얼마 수수료에 낸다고 그랬어요? 18만 원. 18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우리 공제 있죠? 공제 2억을 가입하면 1년간 얼마라고 그랬어요? 24만 8천 원. 그렇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아무래도 공제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근데 우리가 공제 최초 가입할 때는 회원가입비 있다고 그랬죠? 50만 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화청에 보증설정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보증설정신고서에다가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증서 이거에 공제증서 공탁증서 첨부하고요. 보증보험에 들어가면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라고 나올 거예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 이때 이 증명서로는요. 전자문서로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32회 때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이때 전자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PDF파일로 읽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USB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자문서로 첨부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증설정신고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단,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한 창에 이 개공원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통보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요기정을 둔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우리 협회 때문에. 그래가지고 협회 공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전부 다 등록과 창에 통보해줬버려요. 한민호 저놈은 보증설정했다. 하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제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보증설정신고할 일이 없을 거예요. 협회는 다 통보해줍니다. 등록과 창에다가.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이 나오는데 보증의 변경은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라고 했죠. 이게 보증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24일서부터 다음에 5월 24일까지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분이 11월 24일 날 만약에 공제로 가입한다. 그럼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여 변경 신고하면 안 됩니다. 보증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요. 공제 가입하고 그런 다음 변경 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보증을 변경하고자 한다. 변경이란 말이 떴죠. 그럼 그 다음 말이 반드시 이미 설정한 보증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합니다. 그래서 보증의 변경 방법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실무적으로 보증을 변경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보증기한이 만료된 거예요. 그럼 보증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보증기간이 만료된 개공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제기간이 5월 24일 날 만료된다. 그럼 이때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보증의 재설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키워드가 기간 만료가 나왔거든요. 그럼 뭔 말이 나와야 된다.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한다. 이때 공탁은 기간 만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보증보험 공제가 기간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1년씩 이제 끊어요. 그래서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참고 참고인데 만약에 내가 중기업을 하다가 휴업 신고를 했어요. 4개월 쉬겠다. 또는 업무 정지를 먹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럼 즉시 재설정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잖아요. 이때는 중기업 안 하니까. 그래서 유권 해석의 입장인데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즉시 재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신 건데요.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4만 8천원 공제에 들어가면 지금 그렇게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중간에 폐업을 하게 돼. 요즘 개업하는 중기업소하고 폐업하는 중기업소하고 따져봤을 때 개업하는 중기업소보다 폐업 중기업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불황이죠. 부동산이 아주 극빙악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내가 그럼 중간에 폐업했죠. 그럼 23만 8천원 미리 냈잖아 지금. 그럼 일수계산해갖고 돌려줍니다. 냈던 그 보증료 수수료 그거 다 돌려줘요. 남은 기간 동안 돌려줍니다. 일수계산하는 거 혹시 개론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걸 쓸데없는 개론에서 그런 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일수계산하는 거. 알아두세요. 미리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건 실무입니다. 500원. 그래서 이 일수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실물하다 보면 월세를 한 달치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3일에 들어가게 됐어. 23일 7 계산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답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분쟁이 안 생기게. 그럼 23일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23일치를 계산하는 거야. 이거를 23일치를 계산하는데 한 달이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31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100만 원이면 1년치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1년치는 1200만 원이죠. 그럼 1200만 원이고 1년이 365일로 계산하죠. 365일로 나누는 거야. 그럼 하루치가 나오죠. 이게 여기다 곱하기 23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다 알고 있었죠?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었고. 이게 일수 계산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손님하고 분쟁이 없어요. 은행이 이렇게 계산해요. 이자 계산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놓고 이걸 365일로 나눠서 그럼 하루치가 나왔죠. 곱하기 23을 해줍니다. 23일치 계산할 때. 아셨죠? 다는 이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달리. 특약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15일이 넘어간 것은 한 달치 계산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계약 해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임찬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계약은 해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중계를 해야 되니까 상식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공탁금 회수의 안내를 가죠.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잘 물어보는데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럼 공탁은 개공이 폐업 사망하더라도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간. 이건 의뢰인 보조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중계업을 영위하면서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는데 폐업한 즉시 찾아갈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폐업한 다음에 의뢰인이 손해 사실을 알게 됐다. 청구했다. 없다고 오리발 내밀죠. 피해보니까 폐업하더라도 몇 년. 3년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뢰인 보조체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3년간은 공탁금을 회수 못해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 사망하더라도 3년간 회수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년이라고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 시효가 3년이죠. 그러니까 3년간 회수금이예요. 참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3년이었죠. 그다음에 불법행시 시점부터는 10년인데 우리 공제금 지급 청구 있죠. 공제금. 그다음 보증보험료 있죠. 이거 지급 청구. 모두 3년이에요. 시효가. 참고해두세요.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실비보험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보험. 실비보험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에 상법의 2년이었거든요. 3년으로 바꿨지 다. 지금 보험료, 우리 실비 우리가 지출하고 나서 보험사에 청구하잖아요. 그 시효가 몇 년? 3년.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3년입니다. 다. 시효가 3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보험 약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법에서 전부 다 보험료 청구 시효는 전부 다 3년이에요. 우리 공제금 지급 청구 시효도 3년입니다. 협회가 2년을 계속 고집했다가 3년을 고쳤어요. 막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3년입니다. 참고해두세요. 그러니까 공탁금 회수해야 한다면 3년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의리인보조차니까 개공이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등록을 취소당했을 때도 이거 3년 회수금지 해야 되겠죠. 유권의 석인데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내려갑니다. 이제 보증의 설명 및 그 사범교부가 나오고 있는데 중계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보증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야 돼요. 누구한테? 당사자? 쌍방에게.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나가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뭘 설명해야 되냐. 보장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 다음에 보장 금액. 그래서 기관 기간 금액으로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증보험 그 소재지. 공제 그 소재지. 공탁 그 소재지를 설명하고 기간 금액도 모두 설명해야 됩니다. 얼마 가입돼 있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증서사본도 쌍방 모두한테 교부해야 되는데 증서사본은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재. 제재 미리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재가 지금 우리 교재에 안 써 있는데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제재가 뭐다? 백과.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그랬거든요. 그럼 보증서를 게시를 안 해도 마찬가지고요. 휴게소 보자. 보. 보증을 설명 안 했거나 사본 미교부하면 이때는 백과입니다. 백과로 돼 있고. 근데 보증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안 하고 중계 업무를 시작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기시. 이건 의리인 보조치 위반 했죠. 의리인 보조치 위반은 뭐를 이해하라고요? 임치. 필치하니까 임치죠. 의리인 보조치 위반은 임치죠. 중계 업무 관련 사항 위반이 전부 다 업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치입니다. 의리인 보조치를 위반 했으니까. 보증 미설정 업무기시에는 임치. 그러니까 제재가 갈리고 있으니까 일단 감 잡아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증을 설명하고 사본 녹여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인데 손해입은 중계 의리인이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개공이 손해배상 합의해줬어요. 그럼 합의서 지출하면 되겠죠. 이때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럼 소송해야 되죠. 의리인은.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판결문 사본을 지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출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종조서, 청구인락조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조서들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이제 조종조서, 청구인락조서 이런 게 있는데 조정이란 말은 들어봤죠. 이혼조정. 그죠? 그래갖고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면 조종조서를 판사가 작성하고요. 이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화해는 뭐냐면, 화해는 여러분들 그 민법 시험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민법 계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전용계약 중에 하나인데 화해라는 것은 서로 양보를 해야지 화해가 성립돼요. 서로 양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방만이 양보하면 화해가 안 됩니다. 이건 조종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원고가 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가 팔백을 주겠대. 그래갖고 구백의 합의를 받다. 그럼 이게 화해예요. 100만원씩 서로 양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끝내면서 판사가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조서들도 인정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서류를 전부하여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했어요. 그럼 보증기관이 지급해 줍니다. 의뢰인에게 손해비 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지급한 보증기관은 우리 개업공사에게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상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데 보증보험은 무늬만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갖다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증을 사주는 회사일 뿐입니다. 그럼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구상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공탁은 구상할 일이 없죠. 지돈 빼준 거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보증기관을 통해 손해배상 했어요. 그럼 이때는 그 니은에 있는 내용인데 새로운 손해발생에 대비해서 15일입니다. 15일 꼭 기억하시고요. 15일 내에 보증공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보증이라고 하죠. 며칠 내 하라고요? 15일.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가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숫자가 몇이 나와야 된다? 15일이 나와야 돼요. 15일 내에 제가 입보증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15일짜리가 두 번이라고 그랬죠. 공인사 법조계에서는. 그게 이제 다 나왔는데. 기억을 살려보자 이거요. 그러면 이거 15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아주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관을 통해 손해배상하게 되면 15일에 제가 입보증해야 되고 또 하나의 15일이 모니터링에서 나왔죠. 수시모니터링. 결과 보고 며칠 내야 한다? 15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참고.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 2억을 가입했다가 의뢰인에게 1억 2천 빼줬어요. 그럼 15일에 다시 가입해야 되죠. 얼마 가입해야 된다? 2억 다시 들어가야 돼요. 8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가입한다. 그럼 이때 공제에서 1억 2천을 배상했어요. 그럼 다시 가입할 때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입할 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그런데 공탁은 다르죠. 자 공탁. 예를 들어서 2억 1천만 원을 했어. 돈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을 했어. 그래서 1억 2천 빼줬어요. 이건 돈이 남았죠. 그럼 다시 가입할 때 보존을 한다면 얼마 보존하면 돼요? 나머지가 얼마? 계산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지금 2억 1천만 원을 해놨다가 1억 2천 빼줘버리면 현재 9천 남았죠. 그죠? 9천이 남았습니다. 그럼 다시 보존을 한다면 1억 1천 보존하면 되죠. 지급한 금액을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금액을 보존하는 거예요. 2억 1천 했다는 얘기는 개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억을 맞춰주면 되니까 부족한 금액을 채워놓으면 돼요. 1억 1천. 됐습니까? 됐죠? 이 정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눈빛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여기까지가 보증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인물 문제 확인합니다. 6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계약의 이행에 관여한 개공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손이 폈다. 이행이에요. 공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고당한다. 맞죠? 중기행위하다 이 핑계형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요. 2번. 중기보증이 업무상의로 의뢰인의 손이 핑계형 개혁공사는 무과실성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맞고요. 3번. 개공이 보증으로 공타한 공타금은 개국공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3년간의 일을 회수할 수 없죠? 3년. 잘 내는 질문이고. 4번입니다. 보증은 이미 설정한 보증 의료가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맞죠?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 의료가 있는 기간 중에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 의료가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5번 질문이에요. 보증보험 공제 기간이 만료되는. 자. 기간 만료 나왔죠 이제. 그러면 기간 만료가 나오면 키워드가 기간 만료일까지만 나오면 되죠? 그런데 15일이 나오면 안 되죠? 15일은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왔을 때 15일이 나와야 되죠.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오늘 여기까지 나갑니다. 이거는 지금 출제 빈도가 뭐 21에 23, 24 30회로 돼 있는데 자주 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탈가 잘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인데 이 제도의 도입치지 자. 가불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어요. 계약금, 중도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이 깨졌어요. 정산해 줘야 되죠. 안 해주고 도망간 거죠.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개공 또는 제3자한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산해 주고 끝내자. 이걸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그래서 이 제도는 거래 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알 수 있고요.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에스크로란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데 계약 이행 대행 제도라고 이해하세요. 에스크로업자가 계약 이행을 다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에스크로업자가 다 받죠. 그리고 등기서를 다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하면서 등기 권리직 나가죠. 이게 에스크로죠. 이걸 도입하는 하나 발판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 실태와 안 맞다라는 얘기가 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죠. 예치해 놓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걸 활성화 시킨다? 시키면 좋지. 물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니까. 그런데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돈을 맡겨놓는다? 제3자한테 우리 실태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무로 부여한 게 아니고 예치 권고할 수 있다로 들어온 거예요. 타협점에서. 그래서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것은 취득 의뢰인인 을한테 유리한 제도죠. 계약 파괴됐을 때 바로 정산해주고 끝내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 31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가 예치 권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치 권고할 수 있다. 색깔 칠해졌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예치 권고할 때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장금이 되고 있고요. 이걸 계약금 등이라 하거든요. 장금도 예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장금 채운 다음에 한 달 뒤에 등기서를 겨우하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예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치 명의자는 누구냐면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고요.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때 대통령 0을 봤더니 6명이 더 있더라. 그래서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최신관서 그 다음에 전문회사가 있는데 서류관리 전문회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에스크로 전문회사예요. 그래서 전문회사 명의로 이제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공제사업자가 또 나왔는데 이 공제사업자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협회, 협회. 그래서 협회를 얘기합니다. 신탁업자는 부동산의 유가증권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면 7명 외에는 예치 명의로 할 수 없는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할 게 아니고 거꾸로 가자고 그랬어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명의로 예치 공고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또 소속이나 중계보조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이죠. 암기표의 금공신 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니까 금융기관, 다음에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그럼 금융업무 하는 자들은 다 예치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채식관사가 들어가고 있죠. 보험회사도 금융업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식관사는 전문회사만 빼고 모두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기관이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은행의 명의로 은행 예치할 수 있어요.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언제까지 예치할 수 있냐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31조 1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획공사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자기 또는 대통령 영의자의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공신 등의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치권고 했거든요. 당사가 노후하면 끝이죠?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계공은 우리 법이 믿는다, 안 믿는다. 계공을. 안 믿죠? 그러니까 계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됐다. 이때 이제 계공은 의물로 부담합니다. 해서 계공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 특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계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의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의자의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계공께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 먼저 당사자와 예치수수료, 인출 방법 이거에 대한 거래안전을 위한 약정을 매질해요. 이게 거래안전 약정이라고 하는데 말이 거래안전 약정일 뿐이지 예치수수료,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두 번째 계공은 자신의 이침과 분리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계약금 등을 계공은 자신의 예금통장에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가시면 중개사무소 운영 경비통장 따로 만들 거라고 그랬죠? 거기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관리해 줘야 되고요. 나아가 거래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 못합니다. 동의 받아야만 인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 봐 말이에요.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으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해갖고 그 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까지 해 주래요. 디러워서 예치금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계공이 자신을 왜 주셨을 때면 이 의무가 딱 부여가 돼 있죠. 그럼 이거 보증 설정하자면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 비용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외된 실비예요. 그럼 이 실비가 발생되면 이거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권리 취득 의뢰이죠.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외된 실비 부담자가 취득 의뢰이에요. 왜?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럼 계공이 처음서부터 거래 안전이 위협이 됐는데 예치 공고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계공을 처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공고할 수 있는 제도니까. 그런데 실비 없이 예치 공고했다가 자기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어요. 그럼 제재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우리 업무 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 나갈 수 있다? 업무 정지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제도는 사고를 대비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실무상 우리 거래 실태와 안 맞기 때문에 안 쓰인다는데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사전 수령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수령제가 있는데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인 자 매도인 임대인이죠. 매도인 임대인 등은 미리 찾아갈 수 있어요. 대신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이 보증서의 의미는 그겁니다. 이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내가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산해 주지 않으면 이 보증서가 책임이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 시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어디 가서 끊어와야 되냐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섞어옵니다. 이게 금보죠. 이게 금보. 성은 홍 그죠? 알아 몰라. 안다고 그랬지. 홍 금보 모른다겠나? 나랑 세대가 틀리구나. 이분을 아시는 분은 세대가 저랑 비슷합니다. 제가 4학년이거든 지금. 자, 그래서 금보한테 가서 보증서 끊어오는 거예요. 금보.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끊어갖고 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는데 왜 예치 명의자한테 보증서를 주느냐. 예치 명의자가 인출하잖아요. 그죠? 예치가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니까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규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쓰이는 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냈을 때 틀리면 안 돼요. 낯설긴 하지만 이제 그 유학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우리가 60점 과목이라면 이런 거 버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냥 깔끔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는 득점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득점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 합격하는 데 지정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두시자. 자 그러면 어 문제를 확인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여기까지 나갔죠? 이게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계약금 등의 반환체무 이행 보장 제도는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제도 맞죠?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죠? 당연히. 다음에 3번 개공이 중개 완성시에 중개 의료인에게 계약금 등의 예약을 권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유효리하여 업무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게 공고 제도죠? 그럼 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는 불가죠? 당연히 불가하고 그런데 쓸데없이 공고했다가 자기 명의로 예치하면서 보증 설정 같은 거 안 하면 업무 정리 먹을 수 있죠? 그때는 이걸 시험에서는 등록 추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 틀렸고 4번입니다. 3번 정답 됐네요.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이후 매도인, 임대인 등은 자 여기 잘 보시죠? 당의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자 하는 내용의 보증서예요. 아까 보증서 그랬죠? 계약이 깨졌는데 내가 안 돌리면 책임 짓게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읽은 게 보증서를 꾸미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당의 계약이 해제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법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라고 읽는 거고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맞고요. 5번입니다. 계약공사는 자기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 이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권리 취득 의뢰에게 청구할 수 있죠? 취득 의뢰 이자에게 유리한 주도니까 매수인 임차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금지행위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한 주 되시고 저는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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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